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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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쓰면 할 필요도 되는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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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사람 빡보소인데? 뭐야 이따가 Q를 쏴? 아 이사람 원질 장애 아니었어? 아 뭐야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아 집까지 말걸 아 라인 손해 크네 먹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솔킬을 따도 라인 손해 보면 킬이 거의 무상관이라 환라인은 버렸네 아 이거 오레이디 지대로 됐다 진짜 15레이디다 우리 팀 후방가면 절대 못 이긴다 뭐야 저사람 헬퍼야? 야 헬퍼지 이거 살짝 의심 가는데?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아 신짜장 정.. 아이 로빙 잘 자리는데 너무? 원질로 맞아? 롱 갱 너무 잘 가는데? Q1의 미니언 여러개 먹어도 중복 만화 재생 되죠? 먹은건 똑같잖아요 먹은건 똑같잖아요 또 온다고? 또 온다고? 아 플래시 있긴 해 뭐까지 아니었다 뭐야 무빙이 어?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죽어 아 까비 就는 못 hall 아까 일단, 아 까비 다iał 아 저걸로는 안타지네 아 이거 아 진짜 호사를 하려고 2명이 죽었네 이 칼 정말 지겹도로는 무겁고 아니 얘 예측을 너무 잘하는데 아 진짜 일찍 이 가게에서 안타는 게 그래서 이 영상이 아 진짜 눈에 맞춰서 이 영상이 너무 잘 안타깝다 그쪽에서 구경하는 거 이 영상은 아시만 이 영상이 아시만 이 영상은 아시만 이 영상은 아시만 이리와 이 영상은 더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오면 죽는다 파소스야 너무너무 좋고 좋아좋아 좋았다 오늘은 기본 스킨 야소오다 말리지 마세요 잠들 수 없다 실추된지 오랫다 다 간다 다 간다 안 간다 세쥬하니만 가겠다 세쥬하니 솔로 가겠다 뭐야 다왔어 아 저거 레그 데머로 죽일줄 알았는데 안죽네 아 아 근데 진짜 인정해야 되는게 파소스 예측 샷을 너무 잘해 좀 예측 과도할 정도로 잘해 뭐야 얘 뭐하니 세쥬하니가 너 안도와준다 얘 뭔가 세쥬하니 호응하려고 한거 같은데 아 아 아까운데? 야야 에바야 아니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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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짜줘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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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쌤 히어라 보색 피아 아이고 로디스 형님 별풍선 열개 정말 고맙습니다 열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택할게요? 아니잖아 아 급식 먹는 선생님 에러에게 아 감사합니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아 나 방금 애들이 다 온 줄도 몰랐고 다행이다 나이스 간다 더 뚝 빼기 빡 깜깜 깜깜 야 어디가 방패 써줘야지 수고자고 콩스 솔직히 수호자만 써줬어도 살았으면 돼 바비 아 이 판 킬만 먹어서 CS 별로 못 먹은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네 그만 뒤지챔 아 하척수 아 아 베리 빅 스트레스다 진짜 이거는 헤비 헤비한 스트레스다 점화 걸어놓을걸 근데 점화 걸었으면 포탑에 어그로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야 어떻게 써도 죽었어 깜깜 잘가 엇 랠가 엇 앗 아 보색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3타 3타 아 까비 아니 왜 내가 3명 죽여줘도 못하는거야 아무것도 내가 3명 죽여도 왜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제발 왜 뒤지는거니 이거 진짜 나 혼자 게임하는데 이러면 나 이거 혼자 하다가 지우는거 아니야? 이거 오래디라서 세주아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흠 아 진짜 나 빼고 다 못하는데? 진짜 옷 빼고 집중좀 해줘야되는데 뭐 뭐야 투타 뭐야 아니 투타 왜 저거를 저렇게 했지? 아니 크 어 으 으 으 아 이거 본캐도 닉네임 켜놓는다는 걸 깜짝 놀랐다 이거 이제 시간 들이려고 하는데 저 지금 겁나 세거든요 싹 코어예요 20분에 20분에 거의 풀코어인데 미쳤다 이거 2큐하면 다 나간다 짜구야 조심해 들어가 그럼 나만 믿어 그럼 형만 믿어 맞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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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도움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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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이네요. 어 깔끔해